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무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리부가의 아들 등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스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충만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정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리시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도망자 야곱이 베데레스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동방사람의 땅은 바로 야곱의 최종 목적지인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베델로부터 7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먼 거리를 야곱이 마치 옆에 집 찾아가듯이 그냥 쑥 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고향에서 베델까지 가는 데는 85km였지만 그 길을 여행할 때 야곱은 쫓기는 도망자로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온통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엉망이 돼 있었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속구쳐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펐던 과거는 지나가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찬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7절이 이제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떠날 때는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절에 길을 떠났다는 말을 원어음이 그대로 지격하면 발을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길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에게 달려오는 사람처럼 꿈에 그리던 직장에 첫 출근하는 사람처럼 야곱은 힘차게 남은 여정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야곱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합니다 변한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사에서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새로운 힘이 그 안에서 막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새 힘이 솟아나기를 추천합니다 2, 3절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야곱이 도착한 우물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먼 길을 여행해서 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해 보니까 새물이의 양떼들이 우물가 주위로 누워 있습니다 그 말은 각자 주인이 다른 새물이의 양떼들이라는 거죠 물이 귀하던 중동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거기 나서 나오는 물로 사람과 가축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중동의 모든 마을과 도시는 우물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력 충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물 위에는 아주 크고 무겁고 평평한 돌을 얹어서 우물 커버로 사용했습니다 이 돌은 장정 서너 명은 달라붙어 옮길 수 있는 아주 육중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물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물물을 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거운 돌로 커버를 해서 우물 안에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았고 또 짐승이나 사람이 실수로 우물에 빠지는 것도 막았습니다 물을 아끼기 위해서 양떼들이 올 때마다 이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소유한 양떼들이 다 모이면 한꺼번에 목동들이 힘을 모아 이 우물 커버했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는 것이 그 당시 우물가의 법칙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이 드디어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은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냥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도 되는데 그런데 처음 본 사람한테 아주 친근하게 my brother 형제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당시 형제라는 말은 가족이나 친지 정말 친한 동족들끼리 쓰는 말인데 아주 따뜻한 말이거든요 야곱이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야곱의 성격이 처음 본 사람한테 형제여 그러면서 막 다가갈 정도로 적극적이고 서글서글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베델 이후로 야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차있었고 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힘든 세상도 복된 세상이 됩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건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게 따뜻하고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의심합니다 나를 또 사기 처먹으면 어떡하지? 내게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런 부정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대하면요 계속 나쁜 일은 자기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좋은 마음과 태도로 그래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알아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물가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아 내가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오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내친김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왜 삼촌 라반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하란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하란의 도시들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 찾는 게 거의 우물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아 안다는 거예요 야곱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안하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은 지금 야곱이 70이 넘었으니까 엄마도 100살을 넘었어요 삼촌 엄마의 오빠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라서 삼촌이 돌아가셨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하냐는 말은 삼촌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면 정정하신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아 평안하다 왜 삼촌 라반이 정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 야곱이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리쓰면서 아 그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삼촌 주소로 좀 받아가지고 삼촌 집에 찾아가는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쁜 행운이 찾아왔어요 야 호랑이도 정말 한 번 온다고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마침 양을 몰고 오고 있네 야곱은 자기네 행운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박수라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의 인생길은 항상 하나님이 한 걸음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없던 그 시절에 800km나 되는 장거리의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여행하던 광략길의 상당 부분은 수시로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계속 지형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길을 많이 여행하는 상인들도 자주 길을 잃곤 했습니다 도초에 강도들도 출몰했어요 그런데 생전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야곱이 처음 떠난 여행길에서 800km의 길을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필 야곱이 멈춰선 그 우물가에 라반을 아는 목자들이 하필 있었고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 시간에 딱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확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반은 돈도 많고 밑에 부하목자들도 많았는데 하필 딸 라헬이 그날 양떼를 이끌고 거기 나타난 것은 무슨 조화일까요? 그리고 그 라헬은 훗날 야곱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세 마리를 동시에 잡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의 집을 찾게 할 뿐 아니라 야곱이 평생 사랑할 라헬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우연같은 주의 섭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야곱을 라헬에게 인도하고 또 그 라헬이 라반에게로 야곱을 인도해 주는 축복의 연결꼬리가 도미노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광략길을 갈지라도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가 열립니다 한꺼번에 로또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출애국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사고처럼 일어나면서 진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줘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잘못된 만남 힘든 만남도 있지만 그런 만남은 빨리빨리 드롭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우리 가는 길에 엮어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학연이 없다 지연이 없다 아무 백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성 가는 술래길에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을 희한하게 연결시키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우물가가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장소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우물가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오래전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만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시집 오게 됐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오늘 야곱도 우물가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물가는 항상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가만 보니까 신학시대 저는 교회가 바로 우물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의 만남들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의 만남이 또 다른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서 또 수많은 청년들이 만나서 결혼도 했죠 믿음의 평생 동역자도 만나죠 멘토도 만나죠 서로를 도전하고 다듬고 격려해 주는 축복의 만남들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목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 야곱이 또 참 돌발적인 의외 행동을 합니다 7절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게 지금 야곱이 거기 있는 목동들 다 모아놓고 갑자기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깨우르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빨리빨리들 지금 빨리 물 먹이고 각자 가서 풀 뜯어 먹여 가만히 목자들 표정이 얘 뭐니? 지가 뭔데 우리 사장님도 아니면서 갑자기 우리 보고 막 물을 먹이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목자들이 깨울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공동 소유기 때문에 우물이 모든 양떼가 모였을 때 한꺼번에 이 돌을 드러내고 차례로 물을 먹이는 게 우물가의 철칙인데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가 사장님인 것처럼 야 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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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물 먹이고 빨리 빨리 가서 풀 뜯어 먹여 야곱이 왜 이랬겠어요? 라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반가운 라반의 딸 라엘이 오면은 자기가 달려가서 회포를 풀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목자들이 청중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들 빨리빨리 돌 치우고 물 먹이고 가라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속내를 모르는 목자들은 당연히 싫어 네가 뭔데 놓치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곱이 진짜 좋은 말로 당당해졌고 나쁜 말로 뻔뻔해졌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당당한 거예요 야곱의 돌출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바레 딸 라엘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바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라엘은 이미 양떼를 끌고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갑자기 달려들더니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확 옮겨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한 명이 옮길 수 있는 작은 돌이 아니에요 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이 큰 돌을 야곱이 갑자기 어벤져스가 됐는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확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벙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또 갑자기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그래서 수많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목자들을 제끼고 라엘의 양떼들을 확 앞으로 몰아내서 물을 먹였어요 이건 새치기도 보통 새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우물가에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한 행동인데 야곱이 너무 거침없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귀가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쟤 도대체 누구냐? 왕자냐? 왜? 야곱의 돌출 행동 넘버 3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가 라엘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오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을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은 다짜고짜 리브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라엘은 자기 인생의 첫 키스를 이렇게 얼떨결에 황당하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가까운 친족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격하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내가 누구다라고 신분을 밝힌 뒤에 입 맞추고 울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다짜고짜 입부터 맞추고 울기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사촌 야곱이다 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행동하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없던 힘이 몇 배로 솟아나서 막 큰 돌도 막 옮기고 다른 사람들 눈초리도 상관없이 막 새치기하면서 라엘의 양떼한테 물도 먹이고 처음 보는 라엘한테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야곱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좋을 수 있어도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땐 좋을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도도 없이 정신없이 800km나 되는 먼 길을 정확하게 목적지를 찾아왔잖아요 우연 같은 섭리인데 가만 보니까 그 목적지의 목자들이 라반을 안다 그러고 그리고 마침 그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라반의 딸 라엘이 오고 미리 계획했어도 이렇게 쑥쑥 일이 풀릴 수가 없어요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음을 믿는다면요 느낀다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대하라거든요 인생이 따분하게 느끼는 사람은요 그냥 인생이 모든 게 우연에 일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격스럽고 흥분이 됩니다 그냥 굿모닝 홀리 스피릿하고 일어나서는 오늘도 What's your surprise for me today?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깜짝 놀라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가 내게 보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감격과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이런 흥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은 아직 외로운 빈털터리 나그네 신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이 우물가에서 조금씩 보기니까 벌써 감격이 있고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석구초롤 때 금방 하늘로 동시를 뜨는 태양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명이 빛이 밝아올 때는요 저 지평선 끝에서 자그마한 빛으로 뜹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가올 태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보면서 기대하고 흥분하듯이 우리가 아직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희망의 가능성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흥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야곱처럼 기쁨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구마 넝클 캐드씨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이 이어질 거예요 라엘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명부지의 남자가 초인적인 힘으로 돌을 옮기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 양떼들 다른 목자들 앞에서 확 새치기해서 물매기더니 자기 끌어안고 뽀뽀하더니 생전 말로 만들었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라엘은 막 멘붕이 와요 그래갖고 아파 그러면서 막 집으로 튀었어 라반한테 가서 이 사실을 구하니까 라반 또한 벗어빨로 뛰어나왔죠 13절 14절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왜 이렇게 반갑게 뛰어나왔냐 하면요 진짜 반가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라반의 동생 리브가가 오래전에 시집가가지고 20년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지금 70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시집간 횟수도 거의 100년 가까운 거예요 금 100년 전에 너희 동생이 시집간다고 집을 떠났는데 전화통화도 안 되고 얼굴도 못 봤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피부치 아들이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만나 보니까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끌어안고 울었다가 이제 또 삼촌을 끌어안고 웁니다 800km나 되는 험난한 도망자 생활이 이제 끝나고 야곱은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야 남자도 이렇게 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서러움이 탁 놓아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죠 라반이 이제 야곱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렸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지난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이제 그 집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앞으로 거기서 무려 20년 동안 거하게 될 줄은 라반도 야곱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집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제2의 고향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의 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야곱이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할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두 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죠 여기서 또 야곱은 처음으로 직장인이 되죠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재산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믿었던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야곱이 연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은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이던 야곱이 성숙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비전의 인물로 연단시키는 것이 바로 라반의 집이었어요 우리네 인생 길에서도 라반의 집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시고 우리를 어른 만드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끌어내시면서 인간 때문에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나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축복받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라반의 집이 있다 이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주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라반이 야곱을 부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삭스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삼촌이 부르더니 너 나랑 연봉 협상하자 내 밑에서 정식으로 일하자는 거야 이로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야곱이 손님으로서 빈둥빈둥 놀고 지낸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을 알 수 있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가만히 놀고 먹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몸을 아끼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한 데다가 일을 또 뛰어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삼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건 어디서 굴러온 보물단지야 보수도 받지 않고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하니까 이건 자원봉사자가 정규직 직원보다 더 뛰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알게 되지만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일꾼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야 바로 계약서 쓰자 너 같으면 고액 연봉을 주고도 내가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죠 보통 사람은 직장이 주어지고 직분이 지어지고 월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직장도 정확한 직분도 월급도 아무 개런티가 없던 그때에 성실하게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연을 가장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 단계에서 더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삼촌의 그 어퍼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야곱 시작 야곱이 18절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신부집에 지참금을 많이 줬는데 야곱은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7년치 연봉을 미리 당겨서 갑을 해서 탁 씁시다 이걸로 지참금을 지불할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야 진짜 엉뚱한 사람이에요 연봉 협상하는데 갑자기 결혼 문제를 꺼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몇 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삼촌한테 배팅하는 것 왜냐하면 야곱은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 여기 오게 된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는 형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야곱에게 당부한 말 믿음의 딸과 결혼해라 아버지 이삭은 믿음의 딸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주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약속된 축복을 빌어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것이 모든 다른 축복이 런칭되는 발사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한시도 그걸 잊은 적이 없는데 처음 하란 땅에 도착하면서부터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생각했고 라헬을 향한 사랑과 그 비전이 딱 하나로 뭉쳐진 거죠 외삼촌 라반도 눈치 빠른 사람이라서 야곱이 라헬한테 마음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파격적인 연봉협상을 하고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 당시는 이미 친적 결혼이 많이 유행을 했고 사위감은 가업을 이을 만한 든든한 인물로 드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라반은 남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 너 7년 일해라 그래서 연봉협상이 수식간에 끝났어요 그 7년을 야곱은 어떻게 보냅니까?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로맨틱한 말이 제가 아는 주부분이 남편한테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툴툴거리니까 아니 당신은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겨왔는데 당신은 7분 쓰레기를 못 버려주냐는 거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돈 보고 했더라면 이 7년 노동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 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역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역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라헬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일했던 야곱처럼 주님을 위해서 힘든 줄 모르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미래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형 애서에 대한 열등감도 이제 다 접었어요 우리 집에서 귀한 도련님이었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종처럼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과거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과거의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현재가 불행해져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지금 수준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외롭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데레스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 사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약하고 소심하던 야곱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변할 것입니다 성격이 변할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으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데레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새로운 자세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같은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